노인 일자리 사업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 저희 뉴스를 통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송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8도가 넘는 한낮, 노란 조끼를 입은 노인이 땡뼈 아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면접조사에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이 확인됐습니다. 무더위 기간 생수부터 손 선풍기, 아이스팩 등 폭염 물품을 지급해주면 좋겠다는 응답이 92명에 달했고 18명은 실제 근무를 하면서 어지러움, 구토 같은 온열 질환 증세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한 반면 안전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 산 2,500억 원이 투입돼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임금 지급부터 안전교육을 도맡는 건 지역에 있는 노인 복지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지침과 규정이 없다 보니 지역마다 안전교육, 안전물품 배부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6년간 노인 일자리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1,700여 명.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고 28년생, 100살 가까운 노인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인 140명당 1명인 인력관리수를 올해 150명당 1명으로 축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하모입니다.